인사 드릴까요? 네! 네! 인사하셨습니다. 둘, 셋! 구! 몬스타엑스! 봉사! 몬스타엑스, 몬스타엑스, 셔누! 정말 뜨거운데요, 여기가. 어, 방금 셔누의 오늘의 첫 유니콤, 러미어 리뷰를 구매했는데요. 어... 보세벨 노트 뮤직, 에스크 사부 장포 휴! 하하하하 에스크 사부 장포 휴!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. 하하하하 저희가 셔누 형원 유니콤 활동으로 이렇게 프랑스에 온 거는 또 처음인데요.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. 하하하하 저는 형원이가 또 몬스타엑스의 장신 댄서지잖아요. 그래서 몬스타엑스 댄스 패키지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음악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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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드리고 싶다. 좀 가까이 가서 드릴게요. 좋아요. 공수아! 공수아! 주택! 현우 준비했어요! 네, 음악 주세요! 정답 중독독독독독독독 지금 너는 내 거 아름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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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그러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분위기가 좀 더 전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저희가 고문회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네 저희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 맹키지 마음에 드셨나요?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보여주세요 웬만한 호흡을 드시 두 라벨트 우리 퀴을 뱁니다 아 Ghibli의 Jameis Momon 저희가 벌써 한 명 남았는데 We have only one last song But some maybe is Play Me Ghibli의 Jameis Momon 다음에는 저희가 몬스터X 완전체로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마지막 곡 인사드리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! 지금까지 몬스터X 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We love 다음에는 이가 저희는 If you were to